윤 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합의를 파괴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게 통과시키겠다. 대국민 협박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에 경고한다. 국민의 힘의 경고가 아니고 국민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를 파괴하는 국민의 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중남 가빈제 어린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전남 고흥 출신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떻게 된 건지 다 전라도 출신들이 요직을 하고 있구먼.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 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민 합의를 모독하여야 하고 여야 합치를 부정하는 일이다. 검찰이